입력 2019.01 2117대55 osen 는 서정환 기자 즉히 이치로 46 시애틀 과야구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을까 mlb.com은 21일 한국시간 향후 명예의 전당립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선수들을 집중 조명했다. 시애틀 메리너스에서는 이치로가 선정됐다. mlb.com은 당연히 이치로가 공식적으로 온 퇴를 하 는 것이 먼저 라는 전제를 달았다. 점사륙 새 이치로는 올 시즌 도쿄에서 개최되는 메이저리그 개막 전명단에 포함되어 역선수 생활을 이어갈 전망이다. 평소 이치로르르 상으로 꼽아온 기쿠치 유세이의 데뷔전의 도이치로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mlb.com은약물 복룡 전력이 룸부스턴 이로저 클레멘스와 샌프란시스코의 베리본즈도 언젠가는 명예 의전당에 헌액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역 선수 중에서는 다저스의 클레이, 튼커쇼, FA 최대 어로아직팀을 찾지 못한 브라이스하퍼, 퍽스의 크리, 스브라이언트 등 이거론됐다. 양키스의 전설 대립지터 등은 mlb.com의 상대로 조만간 명예의 전당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자스. onseo34골백25sen.co.kr 사진 get in. 베이지스. 무단전제 밑제 배포금지. 카피라이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문 미디어 osen. 무단전제 밑제 배포금지.